안녕하세요. 찬쌤입니다. 자, 우리 주장은요. 이 however, 강조하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instead, 대신에 이거 해 이런 문장에 집중해서 바로 답을 가져와 볼 건데요. 자, 항상 영어에서 however, 뒤집는 이 문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쭉쭉쭉 가시다 보면은 instead, 대신에 자, 이 뒤에 표현 여기가 이제 또 강조 표현이에요. 이 두 개 가지고 정답화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이 global problem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 we need a new way of thinking based in humanity and social science 이것을 일단 끊어주고 자, 우리가 이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만약에 치잖아요. 가정법이에요. 아, 그럴 수 없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더라? 새로운 방식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고는 뭐에 기반하는 거냐? 바로 humanity, 인문학과 그리고 사회과학의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instead에서 한 번 더 강조 들어갑니다. 자, 대신에 자, 앞에 있는 거 말고 야, 대신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조 들어가요. 자, the most important decision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should 주장이죠. 자, also be informed 이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by, dnao는 이런 anthropological 인류적인 질적인 접근법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뭐를 제공하냐면 a more complete 더 완전하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의 이 삶의 어떤 그 그림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인류학적인 질적인 접근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 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보시면 자, 우리 정답은 글로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번에 인류학의 질적인 접근법을 꼭 활용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anthropological quality approach 라는 단어가 인류학의 질적 접근법인 것까지 단어 이해를 잘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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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